자, 청룡이는 오늘이 복학 1회 13이네? 네. 복학 1회 13에서는 뭐 어떤 건지 하세요? 1회 13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달라밖에 모르겠는데. 맞고요. 이게 13에서 뭐 배우는지 몰라요? 네. 오케이.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밖에는. 오케이. 그래서... 소리? 케이크. 케이크 쓰기. C... A... 어? 어? T-A... C-K? C-K? C-K이 아닌데. 켁이야. 켁. 켁. 크. E-E. 뭐 뭐 뭐. 켁. 켁이냐 켁. 케이크가 켁이야? Q ¿ jeżeli요? 아니요? 우리 S. h 헐. Ah... Read... P L A E T E T 머리가 머리 핑계대지 말고요 쓰기 연습을 했어요 어? 했어요 어? 네 아니 그저 지금 생각나는 건 머리가 머리가 부딪히는 것 같겠는데 아니 니가 8X에서 P가 F 됐고 L이 L 됐어 오늘 여기까지 소리가 네 어? 몇 가지 소리가 풀 펑 그 다음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A A A O 중에서 A 어? 다 합쳐서 니가 소리냈잖아 아까 플레이트 플레이트 네 에디 에이 도대체 얘가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않을까 끝에 소리 안나는 E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손에 banda기 심심해서 야 같이 놀자 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A 되어 뭔 P L A E T야 이 T는 몇가지 소리가 그래서 플레이 플레이 그 다음에 T 소리 나고 소리 안 나는 E 언어는 플레이트 딱 만들어 주네 이제 롬 롬 레이스 레이스 쓰기 R J A S C 어? C 어? 교과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잘 살아지도 않나요? 파닉스 하는 거고 1이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저 때가 좋았지 뭐? 그 다음 뭐라고? C E R A 그 다음 뭐? C E 헤이 맞췄네요 이번에는? 잘했어요 레이스 헤이 그래서 R은? R R A는? A C는? 스크 중에 크 아니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또 얘가 소리 안 나니까 얘가 A 만들었어 여기까지 소리가? 레이 레이 다 합쳐서?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그 다음 소리 레이스 얘도 레이스야?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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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L A C E 쓰기? L A C E 아까 걔는 동주는 얘는 L A C E 레이스 얼 소리 나니까 레이스 레이스 얘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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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베이크 베이크 브asta B E B E A E B E C E C E C IPR 맞나?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구나 스테이크 와, 또 틀렸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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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트 티이 그래, 잘하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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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페이스 P L A S E E 이게 소리가 뭐가... 이게 무슨 소리낸다고? 에... 페... 에? 페이스? 이게 어떻게 페이스 소리가 나냐? 뭔가 이상한데 어, 이거 으 소리 들어있는데? 어? 플레이 몇가지 플레이스네? 플레이스야, 플레이스? 어? 얼굴이 플레이스야? 그리고 너 피가 내는 푸 소리하고 에프가 내는 푸 소리하고 구분 안 할거야? 예 어? 얼굴이... 페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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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야 페이스야? 페이스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근데 무슨 피가 왜 들어있나 얼굴을 하는데? 피... 노피... 1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얼굴이 페이스야? 페이스야? 페이스 그러면 일단 첫 글자는 뭐겠어? 에프 그 다음 소리가 여기 다음으로는 글자랑 합쳐서 무슨 소리 내야 돼? 풀 풀 풀 소리내야 돼? 내 페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풀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타오나? 아... 얼굴이 페이스라네 페이스 응 얼굴의 소리가 페이스라네 엘 이런 소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글자가 모여 있겠냐? 에이 바로 에이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가 내 이름을 불러서 하면 여기까지 소리가 페이 되겠네 네 예쁘다 앞이 장둔데 있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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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머리 다 타면 안 되지 그래도 그래... 뭐일까요? 몰라요 어... 오케이... 그 다음... 스네이크... 큰소리로 스네이크 스네이크 그래... 쓰기를... 에스... 엔... 에이... 엔... 쪄... 에... 너가 니가 쓰기 쓰기 연습할 때 봤던 스네이크 맞아? 어... 맞나... 몇 가지 소리가 뭐야? 네이크 네이크 아까 케이크 요거 요렇게 치우고 이렇게 하면 뭐야? 케이크 케이크 이렇게 하면 베이크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건 아예 스케이크 되거든요 케이크 케이크 에소에소 테이프 테이프가 아니고 테이프 테이프 T-A-P-E 그럼 얘 소리는 뭐야? 에이프 테이프 테이프 소리 그레이 레이 그레이야 그레이브 케이? G kaikki 엇 랩 그랩 그다음 어떠소리가 들리냐면 에이프 엘 글레이프야? 글레이프? 어... 에이 에이 글레이프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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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프야? 어... 뭐지? 그 다음에 무슨 소리 그레이프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소리 안 들냐? 그레이프 에이 에이 처참하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에이 그 다음에 에이 그레이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나? 푸야 1번이야 2번이야? 아 그래 그럼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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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프야 그레이프 그레이프야 그레이프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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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여기 뭐 에이가 에이 소리나게 하려면 에이 에이 그레인 K, 소리 케이브 케이브 C, A, P 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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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C, C, C p, C 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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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브